오늘 집에 가셔서 탄력성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내 걸로 좀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경기 변동 유형 한번 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사실 이건 뭐 간단히 암기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한번 이해하려고 잠깐 설명하는 거니까 경기는 끊임없이 변하죠 그래서 경기 변동인데 경기 변동의 유형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학교론에서 등장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순환적, 무작위적, 계절적, 장기적 그래서 앞글자를 따니까 순무계장 이렇게 나오네요 강화도에서 유명한 거 뭐예요 순무 간장계장도 유명해요 간장계장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무계장 네 가지만 있다라는 것만 떠올리면 구분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나오면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순무계장 자 첫 번째 순환적 경기 변동은 순환한다는 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순화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이제 좋아지는 것이 회복기 상향기 나빠지는 것이 후퇴기 하향기 그래서 우리가 네 개로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이렇게 나누는데 자 중요한 건 회복기 다음에 상향기 다음에 상하라고 해서 하향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상 다음에 후퇴 하향이에요 이 순서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회상후하라고도 또 하나 좀 암기해놔야 되겠네요 회상후하 이렇게 상 다음에 하가 아니라 회상후하 이렇게 된다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자 얘가 그러면 순환적 경기 변동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자 후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나왔어요 전년동기 증가율이 5월을 정점으로 해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갔다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즉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네 개 중에 한 단어만 딱 등장하면 무조건 순환적 경기 변동이에요 그래서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또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또는 하향기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순환적 경기 변동 자 두 번째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두 번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무작위라는 말은 랜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규칙을 얘기할 때 무작위라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얘를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경기가 변하는 것을 이걸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기 변동 자 그러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재해 같은 거 전쟁 같은 거 이건 예상하지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해요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정책 같은 것도 예상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가겠다라는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정치 쪽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여론에 전체적인 생각들이 달라지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긴 하겠지만 정확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상할 수 없어요 이거 예상하면 다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 정책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하면 다 부자 될 건데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나 정책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쪽일 거다라고 대략적인 내용은 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정확히 어떨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달라지는 것도 이것도 무작위적 경기 변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금융정책이 강화되어 있어요 완화되어 있어요?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금융 규제가 또는 금융정책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럼 대출금이 많은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대출금이 적어진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대출금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LTV와 DTI인데 얘가 상향되는 거다 하향되는 거다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얘가 하향되는 것이 대출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규제가 강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어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경기가 침체되고 안정화됐다 보통 침체라는 말도 쓰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침체라는 말이 별로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안정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금융규제, LTV, DTI를 낮춰서 대출금을 줄어서 부동산을 쉽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것들에 의한 경기 변동을 다 무작위적,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 하고 계절절은 말 그대로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매년 계절마다, 매년 봄마다, 매년 겨울마다,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학기간 대학교 근처의 원룸 공실률이 원룸 공실률이 높아지는 현상이래요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마다 대학교 앞에 원룸의 공실률이 높아지면 여기에 우리가 임대시장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거죠 대학교 근처에 임대시장의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마다 나타난대요 대학생들이 다 방학 때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시골에 집에 다 갈 거니까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임대가 안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고 예를 들면 매년 겨울철마다 건축 경기가 좋아져야 나빠져요 매년 겨울마다 겨울에 건물 짓기가 어려우니까 건축 경기가 나빠지겠죠 이런 거나 또는 봄이나 가을철마다 이사철이에요 봄, 가을, 이사철마다 주택 거래량이 높아지겠죠 주택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절마다 나타나는 건 계절적 경기 변동 이건 한글 읽으면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장기적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경기 일반 재화의 경기 주기를 한순환의 주기는 보통 10년을 잡아요 일반 재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성이 끌고 있는 반도체 이런 경기가 좋아했다 나빠졌다를 보통 10년 잡는데 부동산의 경기는 약 18년을 잡아요 한 두 배 정도 길다 부동산의 주기는 길어요? 일반 경기보다 길어요? 왜 길어요? 그냥 대충 찍어봐요 부동산의 경기 주기가 일반 재화보다 더 긴 이유가 뭐예요? 아 그래요? 어디선가 하나 나왔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요 만드는데 부동산은 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만드는 데 좀 오래 걸려요 아 몰라요? 부동산 만드는 데 오래 걸리겠죠? 그냥 내가 만들고 싶다고 돈 가져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데 있어서 토지를 조성하고 이거에 대한 규제 뭐 건축 규제라든지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바꾼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걸 분양까지 해야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볼편 하나 만드는 건 그냥 뚝딱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오래 걸리니까 공급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약 2배 정도 10년인데 부동산은 18년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요즘은 30년인보다 훨씬 길게 50년 이상을 잡아요 50년보다 넓게 길게 서서히 경기가 변하는 경우 이런 걸 장기적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30년에서 50년 또는 50년보다 더 긴 시간 동안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서서히 중요한 건 이때 추세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게 중요해요 추세적 그래서 장기적 경기 변동을 추세적 경기 변동 이 추세적이라는 말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서서히 지속적으로 천천히 좋아졌다가 천천히 나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장기적 경기 변동이라 한다 얘가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학교는 배우면서 배울 건데 개발이 안 된 토지예요 개발이 안 된 토지인데 이 토지가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입지가 좋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신개발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신개발이겠죠? 신개발을 해서 신도시로 개발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다 도로를 반듯반듯 깔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용도 지역 지구제를 다시 설정해서 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 뭐 공원도 만들고 만들겠죠? 신도시가 개발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차차 들어오면서 이 도시가 좀 이제 발전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좋아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낙후되겠죠? 열악해지고 낙후될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낙후되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보통 다 5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니까 여기서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 신도시를 다시 싹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도시로 개발을 하겠죠? 이건 신개발이에요? 재개발이에요? 그래요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신개발과 재개발이라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미개발 토지를 개발했다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하는 건 농사 짓는 거에 건물 짓는 거예요 토지를 개발했다는 건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게 조성해서 건물을 지어나가는 것이 신개발 미개발 토지를 신도시로 신개발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열악하고 노후 낙후되었을 때 다시 재개발한다는 거예요 재개발의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배울 거고 이런 주기가 개발되었을 때부터 열악해져서 다시 개발할 때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이걸 장기적 경기변동에 포함시켜요 그러면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경기변동의 유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순무, 개장 이렇게 떠올려서 순환적, 무작위적, 계절적, 장기적 이렇게 있다만 떠올려서 회상, 후하 하나만 들어가면 순환적 예기치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자연재해, 전쟁 같은 거에서 경기가 변하면 무작위적 계절마다 나타나면 계절적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서서히 50년 이상 오래 걸리는 경기변동을 장기적 이 50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변한다, 지속적으로 변한다, 장기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 시험 문제 주로 한 문제로 나올 거라면 이런 거 정부 규제정책에 의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변했다 이건 무슨 변동에 해당되냐라고 하면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적 이렇게 찾으면 되고 순환적 경기변동을 한번 보죠 순환한다는 건 네 가지로 회상, 후하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이런 암기코드는 나올 때 우리 암기코드 이렇게 순무계장 나왔어요 또는 회상, 후하 이렇게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집에 가서 따로 외우려 하지 말고 수업 중에 가능한 집중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경기변동 유형 순무계장 순환적이면 회상, 후하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한 3월달째되면 제가 암기코드 표를 줄 거예요 두 장이에요 앞뒤로 네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 주면 그때 이제 주구장창 붙여놓고 여러 번 외우는 거예요 맨날 심심할 때마다 보는 거예요 학교는 시간마다 식탁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차에도 갖다 놓고 하면서 심심할 때다 보면 학교는 축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코드를 통해서 체계가 좀 잡혀질 거니까 그때 하면 되고 굳이 뭐 지금 따로 적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외우라고 제가 아시게 맞게 제시를 할 거니까 회상, 후하 이렇게 네 단계로 거쳐서 매개의 국면이라 그래요 국면에 걸쳐서 순환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순환이에요 이 한 순환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 그래요 그럼 얘 이제 부동산의 순환저 경기 변동이라고 했을 때 이 주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의 경기는 길다, 짧다 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였고 이건 가격선을 얘기하는데 가장 낮은 데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이클이 있을 때 진폭 가격이 높고 낮은 정도를 이 진폭이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왜 커요? 일단 결론은 맞아요 크다 왜 크다? 가격이 크니까?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예요 오래 걸리니까 그래요 오늘 좀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소비자의 수요는 소비자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바로 살 수 있죠? 그래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면 올라가면 파는 사람이 많이 팔려고 할 거 아니야 비쌀 때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기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부동산을 바로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부동산이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바로 균형을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따가 거미지 비론을 하나 배우면서 좀 더 이해할 텐데 수요 공급의 균형을 잡기 어려우니까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가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5억짜리였는데 갑자기 7억, 9억, 10억 이렇게 두 배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볼펜 가격이 천 원짜리에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두 배, 2천 원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 재화는 그렇게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는데 부동산은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 이유 하나가 공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부동산학교론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은 만드는 데 오래 걸린대요 공급량의 변화가 클까요 작을까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재화에 비해서 작죠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크질 못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럼 부동산의 공급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1년 동안 따라다닐 얘기예요 부동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나중에 차차 배울 거고 어찌 되거나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의 주기와 진폭이 크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이제 4개로 한번 나눠보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정점 이렇게 했을 때 순서가 뭐뭐뭐뭐뭐 회, 상, 후, 하 이렇게 되겠죠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이렇게 있어요 회상, 후하 이렇게 순서 기억해 놓고 우린 얘를 기준 잡을 거예요 얘를 얘가 기준이다 하향기를 통해서 좀 외우긴 할 건데 일단 경기가 내려갈 때 보죠 내려간다는 건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후퇴기나 하향기에서 매도자 수와 매수자 수 중에 누가 많을까요 매도자가 많겠죠 이때 사면 안 돼요 사면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죠 가지고 있다라면 파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사는 사람 많지 않고 그러면 매도자 수가 많아요 이해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면 집에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니까 사지 않는 거예요 팔려고만 할 거예요 일찍 팔아야 손해를 덜 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싸질해서 팔면 손해를 더 많이 보겠죠 그래서 얘가 많아요 얘가 100명이고 얘가 1명이라 해보죠 그러면 거래는 몇 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건이에요 거래가 일어나야 수요 공급이 일어나서 이게 경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매수자예요 이 사람이 사냐 안 사냐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한 번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 누구다 매수자예요 시장을 주도한다 우위에 있다 그럼 내가 중개업을 할 때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는 매도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매수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매수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매수인을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한 번 중개업을 하냐 안 하냐 수요 공급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누굴 더 중시해야 된다 매수자를 중시해야 돼요 이게 시장을 주도한다 우위에 있다 중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해보죠 경기가 나빠질 때는 매수자가 거래를 일찍 하려고 할까요 천천히 미루려고 할까요 미루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니까 나중 살수록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격 떨어지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중시되는 사람이 언제나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큰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경기가 나빠질 때는 매도인은 거래를 빨리 하려고 할 거예요 맞죠? 일찍 팔아야 떨어지기 전에 팔 거고 매수인은 나중에 사야 가격이 낮아진 상태로 살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를 기준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 내려갈 때는 매수자를 뭐 한다? 중시한다 그래서 암기 코드로 하수 중시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아랫사람을 좀 중시하자라고 하면서 내려갈 때는 매수자를 중시한다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 한다? 미룬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갑자기 나오면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원리적으로 푸는 데 오래 걸려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설명을 들은 걸 반복해서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이제 암기할 거예요 암기해서 내려갈 때는 하수 중시니까 매수자가 중시되고 매수자가 우위에 있고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후태도 마찬가지고 그럼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는 어때요? 누가 중시돼요? 이제 매도자가 중시될 거예요 매도자 중시 왜 그러냐? 올라갈 때 잠깐 설명해 보면 올라갈 때는 매도자 수와 매수자 수 중에 누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자고 이러면 가격이 오르니까 서로 먼저 살려고 해요 얘가 한 명이고 얘가 백 명이면 거래는 몇 건? 한 건 일어나요 누구에 의해서? 매도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매도자가 중시되고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해요 그럼 얘는 계약을 빨리 하려고 해요? 미루려고 해요? 나중에 팔아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높은 가격이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도자가 중시되고 매도자가 중시되면 얘가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기억해놔야 돼요 경기가 나빠질 때는 누가 중시된다? 하 수 중시니까 매수자가 중시된다 물론 집에서 공부할 때 이것만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유가 있을 때니까 가능한 얘가 언제 떠올라도 의심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이해해서 이걸 암기 코드로 집어넣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논리를 한번 정확히 설명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나중에 이것만 떠올라도 전혀 의심 없이 무조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선을 봤을 때 내가 여기서 가게 궁금해요 가게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얼마에 거래하는 게 좋겠냐라고 할 때 과거 거래를 알아볼 거예요 과거에 얼마에 팔렸는지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과거는 낮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과거 사례 가격이라 그래요 새로운 가격은 새로운 가격이 궁금해할 때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가격이 뭐가 된다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에 있어요 과거 사례 가격은 뭐가 된다고 하냐면 하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안 기준이란 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 하안이 된다 올라갈 때는 그래요 여기서 가격이 궁금해도 과거 사례는 아래에 있으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하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갈 때는 여기서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 사례는 위에 있어요 더 높은 가격이 있죠 과거 사례 가격은 뭐가 된다 상안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사례 가격은 위에 있으니까 상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야 뭐 좋아지냐 나빠지냐만 알면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 사례 가격은 아래에 있다 좋아질 때고 하안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여기 가격 궁금할 때 과거 사례는 위에 있으니까 상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 이걸 원리적으로 문제 풀 때 끄집어내면 원리적으로 끄집어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암기 코드로 이렇게 외워놓을 거예요 하수 중시 자 내려갈 때는 경기가 내려갈 때는 누구를 매수자를 중시한다 얘가 시장을 주도하고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나 하향기에는 모두 다 매수자가 중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수자 중시 시장이다 매수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둘 다 과거 사례 가격은 얘가 경기가 나빠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뭐가 된다? 상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회복기와 상향기는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 사례는 아래에 있으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뭐가 된다? 하안이 된다 이때는 누가 중시된다? 매도자가 중시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회상후화에서 누가 중시되고 누가 우위에 있냐 그리고 누가 거래를 미룰 거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직 얘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거래를 미룬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감정평가사의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과 거의 동일해요 근데 매년 제가 하는 얘기예요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새로운 형이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다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질 때 거래를 당기려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자가 당기려고 하겠죠 매수자가 거래를 미룰 거니까 올라갈 때는 누가 거래를 미룬다? 매도자가 거래를 미루니까 당기려는 사람은 매수자가 거래를 당기려고 할 거예요 이걸 제정신이 아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처럼 시험 보지 못해요 진짜로 나중에 내가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충분히 자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년 공부하고 마지막에 한 날 하루에 1차 2차를 다 동시에 볼 때 그때 한번 생각하면 긴장이 너무 많이 돼요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볼 수 없어요 사실 그럴 때 이렇게 편한 때는 생각했던 것이 시험장에서는 뭔가 머릿속에 논리사고가 뭔가 하나 삐끗하면 그냥 1년 공부했던 게 실수해가지고 다시 또 나쁜 결과를 얻어내면 안 되니까 그런 연습까지 해놔야 돼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상황까지 생각해놓고 그래서 암기 코드까지 우리가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만으로 다 끄집어내서 짧은 시간을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회상화가를 배웠고 부동산에는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있대요 안정은 가격이 안정된 시장이에요 가격이 지금 여기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그럼 가격이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불안정한 거고 안정이라는 건 가격이 거의 변함없이 이렇게 거의 일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정된 시장이에요 불황이 강한 시장이라 그래요 즉 불황이 와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입지가 좋고 목이 좋은 적당한 규모 소규모의 필요한 만큼의 소규모의 주택이나 상가는 경기가 나빠져도 가격이 쉽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언제나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 안정시장이라 그래요 불황이 와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불안정하게 움직이지 않는 시장 이런 부동산을 안정시장 입지가 좋은 소규모의 상가와 주택 같은 경우는 불황이 와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안은 부동산은 경기가 좋을 때 올라오고 나쁠 때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안정시장 같은 거 입지가 좋은 목이 좋은 입지는 위치한 장소를 입지라 그래요 위치한 장소가 좋은 소규모의 주택 상가는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안정시장이라고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아까 특히 또 정치나 규제 정책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거의 예상하기가 불가능해요 이런 경향이 있다지 이렇게만 움직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우리 답으로 나왔던 건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이 국면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거나 뚜렷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거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수 중시 암기 코드가 왜 나왔는지 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순 무개장이 있다 순 무작위적도 있고 계절적 경기 변동도 있고 장기적 경기 변동도 있더라 순 무개장이 있더라 자 두 번째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경기 변동을 얘기한다 맞죠? 순환하지 않아요 얘가 좋았다 나빠졌다 무조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게 정부의 규제정책 전쟁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니까 순환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맞는 얘기고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얘가 중요한 거죠 방학 때마다 여름방이나 겨울철마다 공실률이 높아져서 임대주택 시장의 경기가 나빠지는 거 이런 건 뭐다? 계절적 경기 변동이라 한다 자 보너스로 준 거죠 보죠 4번에 상향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 거래요 직전 회복 시장의 직전 거래 사례 가격은 거래 사례라는 건 이미 일어났던 사례인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든 회상이니까 상 앞에는 회복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사례 가격은 올라갈 때니까 여기서 과거 궁금할 때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현재 시점에서의 한이 된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 상향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 이제 거미지비론 보죠 2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미지비론 이게 1년 내내 따라다닐 건데 저의 목표는 여기 앉아계신 분 100% 다 오늘 집에 갈 때 이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미지비론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남아서 저한테 질문하고 가거나 옆 사람 붙잡고 꼭 반드시 해석하고 가야 돼요 이걸 뭐 넘겨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거의 매년 최근 7년간 매년 나왔어요 매년 나오면 30초도 안 돼서 정확히 답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거미지비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내년에도 역시 보너스 문제로 나오려고 할 때 나오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8번 이상 볼 건데 그 중에 6번 이상 나올 문제예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거미지비론 보죠 일단 이 내용이 원리가 있는데 거미지비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그냥 거미지비론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거고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건 한 10년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문제는 다 이거예요 거미지 모형이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셋 중에 하나를 구분해라 이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셋 중에 하나 구분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잘 듣고 100% 다 나 모르겠다 그러면 남아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거미지비론이 등장하는 배경을 한번 볼게요 에치겔이라는 학자가 균형의 형성 과정을 즉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형성을 동태적으로 이론을 만들어냈대요 동태적 모형의 이론이다 중요한 건 동태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 움직일 동자 형태 태자예요 그래서 균형이 움직이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져보면서 추적한 이론이에요 동태학적 이론이다 이걸 비교 정확적 이론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동태학적 이론이다 가격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를 추적하면서 연구한 이론이다 첫 번째 동태적 이론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너무 무슨 형이냐라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제자가 이제 지겨울 만도 해요 그러면 거미지비론을 무슨 형 무슨 형 계속 했는데 진짜 왜 나왔는지는 알고 있어라고 원리를 묻고자 하는 출제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공부를 해놓고 자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을 연구한 이론이다 자 농축산물이 가격이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난대요 자 이것 때문에 거미지비론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많이 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배추가격이 폭등하다가 또 어느 때는 또 폭락하다가 작년에는 양파 가격이 폭락했죠 양파가 뭐 너무 싸가지고 밭을 엎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뭐 파 가격이 싸가지고 막 다 엎어버리고 또 어떨 때는 막 3배 4배 비싸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냐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게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건 폭등이나 폭락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결론은 이미 얘기했어요 부동산의 가격도 폭등폭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공급하는데 오래 걸리니까요 원인은 생산기간의 장기성을 갖는 재화이기 때문이에요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 이러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해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한번 제가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확히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느낌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면 올해 배추김치가 좋대요 사람들의 심리가 소비심리가 배추김치가 너무 좋고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도 많고 좋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배추김치를 막 담그려고 배추를 막 샀어요 소비자의 심리에 의해서 수요가 막 증가했어요 배추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배추 가격이 올라요? 오르겠죠? 배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배추 가격이 오르면 배추를 파는 사람은 비싸졌으니까 이제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겠죠 공급을 했는데 금방 공급량이 떨어져 버렸어요 더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심었어야 되는데 예년과 똑같은 배추만 심어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추 공급량을 늘리질 못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배추라고 해보죠 배추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면 비싸졌으니까 공급이 늘어요 공급이 늘어요 비쌀 때 파는 거죠 그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다시 어때져요? 떨어지겠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동시에 공급이 늘어서 가격을 떨어뜨려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올라가면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서 떨어뜨리고 떨어지면 다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해요 싸면 사요? 싸면 사죠? 수요가 증가하면 또 가격이 오르죠? 계속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올라갈 것 같으면 내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부동산이나 농축산물은 아까 배추처럼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배추 한 포기에 막 원래는 500원, 1000원이면 사는데 만 원, 2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공급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 그래? 배추가? 만 원, 2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럼 내가 배추를 막 지금 많이 심으면 내년에 5천 원만 팔아도 난 부자 될 수 있겠네 너도 나도 배추를 막 심어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알타리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배추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배추 소비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작년에 심었던 배추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물량이 많아지니 가격이 떨어지겠죠? 배추가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기에 10원, 50원도 안 해요 그러면 야 이거 캐가지고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야 엎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폭락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 폭등과 폭락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금 얘기한 포인트가 공급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래 걸려서 공급은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나다 보니까 바로 일어나는 수요 수요는 소비자의 심리에 의해서 바로 결정되니까 바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변화되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기가 어렵다 해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다라 결과가 이거예요 수요는 가격에 의해서 즉각 변화해요 소비자의 심리는 바로 반응하니까 수요는 바로 반응하지만 이런 재화는 공급이 시간 차이를 두고 변한대요 이 시차는 시간 차이를 두는 거예요 변화하면 공급량이 많이 변해요? 많이 못 변해요? 똑같은 시간 동안 많이 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농축산물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농산물도 오래 걸리고 축산물도 새끼를 키워서 좀 이제 성장을 해야 이걸 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더라라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도 만드는 데 오래 걸려요? 맞아요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만들어서 팔 수가 없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 경향이 생겨서 가격 폭등폭락이 나타날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미지비론의 배경이에요 그럼 이제 기억할 건 거미지비론은 이론이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태학적 이론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격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다 이건 폭등폭락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거다 그런데 이게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기 한 번이 이게 3번이면 이게 4번으로 나올 거예요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은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한다 그러니까 5번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급이 탄력적인 재화일수록 거미지비론에 잘 들어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급이 뭐 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거미지비론에 잘 들어맞아서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설명한 거고 최근 유형은 이런 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무슨 형이냐 이걸 찾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그래프를 제가 세 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한번 보죠 얘는 가격선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간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형 얘는 가격선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요 얘를 발산형이라 하고 얘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순환한다, 순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렇게 되는데 자, 보죠 수렴형과 발산형 이 두 개만 비교해 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거냐라고 했을 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오른쪽이 내려갔으니까 수요로 얘는 오른쪽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이에요 얘와 얘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눈을 좀 뜨고 자세히 잘 봐봐요 뭐가 달라요? 위치는 똑같아요 오른쪽이 내려갔다 오른쪽이 올라갔다 이건 똑같아요 형태는 뭐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죠? 얘는 수요가 누워져 있고 얘는 수요가 세워져 있어요 얘는 공급이 세워져 있고 얘는 공급이 누워져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 크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세워져 있는 게 큰 거예요? 누워져 있는 게 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걸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수요든 공급이든 세워져 있으면 얘를 비 내린다 해서 비탄력적이에요 누워져 있으면 탄력적이고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이고 비탄력이면 비 내리니까 탄력성이 작고 이 각을 경사도라 그래요 경사도 이 경사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의 크기라 그래요 그럼 비탄력적인 것이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라고 해야 돼요 비탄력은 탄력성이 적은 녀석인데 탄력성이 적을수록 기울기 크기는 크고 그러면 누워져 있으면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탄력성이 크죠? 클 때 기울기 크기는 커요? 작아요? 얘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걸 정확히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잘 해서 세워져 있으면 비 내린다 비탄력 이걸 기울기 크기가 크다 누워져 있으면 탄력적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걸 당연히 복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럼 보니까 수요가 누워져 있고 공급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수요가 세워져 있고 공급이 누워져 있어요 얘는 세워져 있는 정도가 동일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봤을 때 수렴액이 대기한 조건은 수요는 공급보다 탄력성이 크다 작다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누워져 있으니까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수요는 공급보다 기울기 크기는 커요 작아요 작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있어서 수렴액이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탄력성을 비교할 때는 누가 커야 된다? 수요가 커야 돼요 수요가 크면 탄력성으로 물어볼 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야 근데 질문자가 기울기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기울기 크기로 본다면 누가 커야 돼요? 공급이 커야 돼요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세워져 있어야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형이 될 조건을 탄력성으로 보거나 기울기 크기로 볼 때 탄력성은 수요가 커야 되고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크면 무슨 형이다? 수렴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수렴형이 될 조건을 봤더니 탄력성으로 봤을 때는 누가 커야? 수요가 커야 커야 수렴형이고 기울기 크기로 볼 때는 누가 커야? 공급이 커야 수렴형이래요 수렴형이 될 조건을 큰 것만 첫 번째는 암기코드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큰 것만 외우는 거예요 큰 거 누가 커야 된다? 수요가 탄력성 커야 돼요 이러거나 공급이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돼도 수렴형이고 이렇게 돼도 수렴형이다 첫 번째 수탄 공기가 수렴형의 조건이다 아프리카 수단 그냥 알아서 외워요 아프리카 수단의 공기다 이렇게 외우든지 수탄이 크거나 또는 공기가 커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수탄이 이 암기코드를 만들어놓고 외우긴 하는데 또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또 나중에 보니까 또 많더라고요 수탄이 무슨 뜻이에요? 탄력성은 수요가 뭐보다? 공급보다 크면 무슨형? 수렴형이라는 뜻이에요 공기는 뭐예요? 뭐가? 기울기의 크기는 누가? 수요보다 공급이 크면 수렴형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걸 비교할 때 탄력성은 수요가 커야 수렴형이다 또는 기울기 크기를 비교할 때는 수요보다 누가 커야? 공급이 크면 수렴형이다예요 수탄 공기예요 수탄은 탄력성은 수요가 클 때 수렴형이고 기울기는 공급이 커야 수렴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일 때는 어떨까요? 반대일 때 보니까 수요는 더 세워져 있고 공급은 더 누워져 있잖아요 얘의 반대면 발산형인 거예요 발산형 외울 필요 없어요 얘가 아니다 그런 발산형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세워져 있는 게 수요가 더 세워져 있고 공급이 누워져 있으니까 탄력성은 공급이 큰 거예요 누워져 있는 게 기울기 크기는 세워져 있는 게 큰 거예요 수요가 큰 거예요 이거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수렴형이 아니면 발산형인 거예요 그럼 수렴형은 똑같을 때예요 그냥 같을 때면 수렴형이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없네요 같으면 수렴형이고 탄력성이나 기울기 크기가 같으면 수렴형 수렴형을 외웠어요 수요가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 아니 수렴형 또는 기울기 크기가 공급이 크면 수렴형 이게 아니면 뭐다? 발산형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21에 나왔던 문제 보죠 자 문제에서 뭘 줬어요? 뭘 줬어요? 거미지 비론에서 이게 무슨 모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A와 B꺼에 뭘 줬어요? 가격 탄력성 줬죠? 탄력성 준 거예요 탄력성 자 근데 탄력성이 A는 수요가 더 크고 B는 공급이 더 크네요 그러면 탄력성일 때는 누가 커야 수렴형이다? 수탄이니까 수요가 크면 무슨형? 수렴형 공급이 크면 발산형이겠죠? 수요가 커야 수렴형이고 수요가 안 크면 발산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요가 크니까 A는 무슨형? 수렴형 B는 A가 수요가 커야 되는데 수요가 작으니까 무슨형? 발산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력성으로 따져본 거예요 이건 수탄이 크면 수렴형이다 이게 아니면 발산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1회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 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거미지 비론에서 얘가 무슨 모형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격탄력성,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의 절대값 탄력성은 절대값을 쓰는 거예요 얘가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면 이라고 나왔어요 크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대요 그럼 무슨형? 수렴형 수렴형이에요 얘는 탄력성으로 얘기한 거고 두 번째를 보니까 얘는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봤네요 기울기의 절대값을 기울기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가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 크기가 수요거가 공급의 기울기 크기보다 크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울기는 누가 커야 수렴형이에요 공기가 커야 돼요 그런데 공기가 작대 무슨형? 탈산형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으로 볼 때는 수탄이 커야 수렴형이고 기울기로 볼 때는 공기가 커야 수렴형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기가 크지 않고 작으니까 발산형 나오는 거예요 탄력성으로 볼 수도 있고 기울기 크기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수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제시되는 것이 함수식이에요 뭐는 뭐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질 때는 함수식이 나올 때는 뭘 찾아서 기울기 크기를 찾아서 이걸 비교해서 모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함수식이 나올 때는 기울기 크기를 구해요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물론 이제 우리가 1차 함수의 기울기 크기는 중학교 때 x의 변화율 분의 y 변화율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함수식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이제 기울기를 해석할 거냐면 우리 원리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쓰는 것이 기울기의 크기예요 크기라고 나오면 절대값을 쓰는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라고 얘기할 때 개수라는 것은 p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 그래요 q의 개수는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쓰는 것이 기울기의 크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수요함수래요 이렇게 그럼 수요함수의 기울기 크기가 얼마냐 라고 할 때 p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예요 3 q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을 쓰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시하고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시하고 그냥 플러스 값만 생각하는 거예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3분의 1 얘는 얼마예요? 공급권은 이렇게 나왔을 때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얼마? 4 그럼 기울기는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요권과 공급권 중에 누가 커요? 공급이 크죠? 기울기 크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 크기 그럼 누가 커야? 공기가 커야 무슨 형? 수렴형 근데 공급이 크네요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함수식이 나오면 기울기 크기를 이렇게 구한다 물론 나중에 1차 함수의 원리를 제가 잠깐 소개시켜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1, 2월 달에 3, 4월 달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원리는 아직 우리가 뭐 이거 지금 해석할 단계는 아니고 그냥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암기해 쓰고 이 식을 까먹으면 안 되죠 가격 탄력성과 똑같아요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변화율이니까 가격 탄력성과 pq 쓰는 것이 분모 분자가 똑같다 분모는 가격 분자는 양 그래서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앞에 있는 숫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함수식이 나올 때는 뭘 구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예요 수염수에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해야 돼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기울기라고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을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기울기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이너스 부호에 대한 이해를 해석하는 게 수학적인 이해와 원리적인 이해까지 필요해서 아직 단계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궁금한 건 저한테 와서 질문하고 언제는 마이너스 플러스 있다 없다 그런 거 있는데 지금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 부호 때문에 못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저랑 같이 고민해보면 돼요 근데 고민도 없이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답을 안 해요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봐서 제가 던져봤을 때 아는 만큼만 제가 설명을 해줄 거니까 어떻게 되거나 기울기 크기는 P 앞에 있는 숫자분에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지면 뭘 구하는 거다? 기울기 크기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비교해서 공기가 크면 기울기의 크기가 공급기에 크면 무슨 형이다? 수렴형 공급기에 작으면 발사한 형 똑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문제는 다 이건 예전에 쉬었던 문제를 나온 거고 25회 때 나왔던 문제 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함수식이 나왔네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비교해서 누가 크면? 공급이 크면 공기가 크면 무슨 형이다? 수렴형 공기가 작으면 발사한 형 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 조건에서 거미지 비론에서 무슨 모형이냐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럼 이제 수요고와 공급걸 구분해야 되는데 안 써 있어요 어떤 게 수요건지 공급건지 알아야죠 이게 수요거예요 공급거예요? 이 함수식이 수요? 왜? 아 그래요 이 양이 D가 쓰여져 있잖아요 D 쓰면 뭐예요? 수요의 디멘드 그래서 수요량께 나와 있으니까 수요량껄 쓰는 이 함수식은 수요함수인 거예요 얘는 뭐라고 써 있어요? QS라고 써 있죠? 공급량이 쓰여져 있는 함수식이니까 누구 거예요? 공급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P는 가격, Q는 양 D는 수요, S는 공급 아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D라고 쓰면 디멘드 수요고 서플라이 쓰면 S라고 쓰면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건 수요거고 수요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공급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자 이제 기울기 크기 후에 보죠 첫 번째 A꺼에 기울기 크기 얼마? 수요가? P의 개수 얼마? Q의 개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시해버리고 그냥 2분의 1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얼마? 4 그럼 얼마? 3분의 4 그럼 기울기 크기는 누가 큰 거예요? 공급이 큰 거죠 얘는 0.5고 얘는 1.3333 이렇게 나올 거니까 공급이 크대요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A는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자 B를 보니까 자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 2 그럼 1분의 2니까 2 이렇게 나올 거고 P의 개수 2 Q의 개수 4 2분의 4니까 얼마? 2 같네요 무슨 형? 순환형 그래서 수렴형 순환형 이렇게 답 찾아야 되고 자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리고 기울기 크기를 구할 때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함수식은 P 먼저 나왔죠 근데 올해 거는 Q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때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 P분의 Q라고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올해 나왔던 거 보죠 역시 함수식을 주고 얘는 수요 거다 공급 거다 D 쓰여져 있으니까 수요 거 얘도 수요 거 앞에 거는 수요 거를 얘기하고 얘는 QS, QS 나왔으니까 얘는 공급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후에 보죠 A에서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니까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 1 1분의 1이니까 1 P의 개수 얼마? 4 Q의 개수 1 그럼 4분의 1이네요 그럼 얘는 0.25고 얘 1이니까 누가 큰 거예요? 수요가 큰 거죠 기울기 크기를 구한 거예요 지금 공기가 커야 수렴형인데 공기가 작잖아요 그럼 무슨형? 발산형 이렇게 구할 거고 자 B를 보니까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1 기울기 크기는 플러스 값만 보니까 마이너스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2분의 1 자 여기에서 2분의 1은 얼마예요? 0.5죠? P의 개수는 0.5 Q의 개수 1이죠? 그러면 0.5분의 1 쓰겠죠? 올해 좀 어렵게 나온 게 2분의 1 나와서 그래 2분의 1 얘가 0.5인지 알면 돼요 그럼 0.5분의 1은 계산계 1 나누기 0.5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2 이렇게 나와 2 0.5분의 1은 2예요 누가 큰 거예요? 공급이 큰 거네요 그럼 무슨형? 수렴형 그래서 발산형 수렴형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 자 거미지로 한번 다시 보죠 자 거미지 비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이 오래 걸린다 공급이 오래 걸려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그럼 공급하는데 오래 걸린 지하가 뭐가 있냐 농축산물과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농축산물과 부동산의 가격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는 이유를 거미지 비론으로 설명한 건데 모양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수렴형이 될 조건이 수탄 탄력성은 누가 클 때 수요가 크면 수렴형이 될 수 있고 기울기 크기는 누가 클 때 공급이 클 때 수렴형이 될 수 있다 탄력성과 기울기 크기로 두 가지로 우리가 암기했어요 탄력성은 수요가 클 때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클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함수식이 나올 때는 뭘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이걸로 모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커야 공기가 커야 수렴형이다 이거 외웠던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제가 25번에서 얘가 수요 거야 D가 있으니까 얘가 공급 건데 P의 개수는 2, Q의 개수는 1 그러니까 2분의 1 얘는 P의 개수 3, Q의 개수 4니까 3분의 4 그러면 공급 거에 기울기 크기가 크네 그럼 무슨형? 수렴형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문제 있는 거 거미지비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앞으로 1년 동안 거미지비론 나오면 그냥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그냥 언제 다시 또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때는 다음에는 다른 공부할 게 또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어요 거미지비론은 오늘 무조건 다 내 걸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 풀고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화장실 안에 오세요 시험 다 할게요